우리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오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저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짧은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다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다 아멘 제가 16절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중학교 동창회도 나간 일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는 더더욱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도 약간 방황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사가 된 저를 보고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서 제가 가난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동창회를 가보면 신기하게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상관없이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50년 전 초등학교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순식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만나면 꼭 하는 얘기나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10대 후반에 한참 계부지고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애기 아빠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상관없이 야자 해가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다 무시된 채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젖먹던 어린 시절 여러분들 혹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젖먹던 시절도 있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코를 훌쩍훌쩍 해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코는 또 가끔씩 빨아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시절도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 시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을 지내고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냥 과거의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있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10대야 제가 볼 때 전혀 아닌데 제가 볼 때 60대신데 꼭 자기를 가르쳐 10대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마음만은 10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대는 10대의 삶이 있고 50대는 50대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있다는 것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저녁에 해가지고 밤이 된다는 것 그래서 또 하루가 시작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하루가 우리에게 없다면 해가 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알아서 잘 때 자고 깰 때 깨고 일할 때 일하고 그냥 해는 늘 중천에 떠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이 있다는 것 12월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2013년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밝아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늘 10살이면 좋겠습니까? 늘 그냥 20살에 머물러 있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아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해가 뜨고 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저물어 가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혹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새 마음과 새 뜻과 새로운 결단으로 또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 2014년도에 어떤 것이 좀 새로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152건이 2014년도에 새롭게 바뀝니다 일반 행정 부분에 18건 보건복지 여성 부분에 18건 공공시설과 공공시설 부분에 죄송합니다 이게 보건복지 여성 부분에 18건 중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 경제 부분에 6건 환경 부분에 15건 문화, 체육, 관광 부분에 4건 도시, 건설, 교통 부분에 33건 농정, 축산, 산림 부분에 49건 그리고 마지막 소방 부분에 4건 해서 총 152가지가 내년에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152가지가 바뀌는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생활에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미세먼지 경보 체제를 내년에는 새롭게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아시죠? 뉴스를 통해서 서울 쪽에는 최근에 몇 번 일어났고 우리 부산도 얼마 전에는 좀 영향을 미쳤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예비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보를 발령하는 이런 어떤 체계를 내년에는 새롭게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하자보수금 사용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 30일 이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공주택의 장기 하자보수 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입주자 대표 몇 명이 이렇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임의로 전용을 하거나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섰는지 반드시 시장이나 군수에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제도가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공공주택의 표준 바닥재 구조 기능을 강화한다 요즘 청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공주택의 바닥재를 좀 더 강화해서 윗집에서 웬만큼 불려도 밑에서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들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로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만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용 전명이라든지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서신을 주고받을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우편물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 돈 무슨 번지 이렇게 보내면 그게 나중에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금년 구역을 15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이렇게 좀 더 강화를 했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평 되는 이런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금년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도 요즘 거의 대부분의 식당이 다 금년을 하는데 조그마한 규모의 식당에서는 이 금년을 잘 지키지 않는데 내년에는 100제곱미터니까 한 30평 좀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공공시설에도 다 금년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금년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도 바뀝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에서 내년에는 5210원으로 그렇게 약간 인상이 되어지고요 우리 하루 동안 받는 임금 있죠 임금 임금은 38,800원에서 41,680원으로 약간 인상이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152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의료관광호텔 이름을 단 호텔들이 세워지는 게 허락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많이 오니까 아예 호텔 이름을 의료관광호텔 이런 이름으로 어떤 숙박시설을 세울 수 있는 허가가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년에 새롭게 바뀌어질 다양한 법제나 시행령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꾸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또 더 편리한 더 효율적인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이런 사회의 기반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새로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늘어놓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과거의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여겨주시겠다 저는 이게 참 은혜입니다 16절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16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와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뭡니까?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은 과거에 쭉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을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너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뭘 변하면 얼마나 변했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릴 때에 개구지고 코 찔찔 흘리고 공부도 못하고 지금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끌렁끌렁하게 뭐 이렇게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이러는데 그 친구가 목사를 한다고? 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한때는 피팍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스테반을 돌로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습니다 만약에 사도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막 이 다메색 도상에서 사도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그 열정에 예루살렘에 가서 막 예수님 전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새관계 걸기고 왔습니다 저 사람이 돌았나 사도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그 사도바울을 믿지 않고 옛날에 서대반을 돌로쳐 죽였던 그 청년 사울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앞장서는 그런 사람으로만 사도 사울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이 보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위로자 바나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울을 바라보니까 사울을 신뢰해주고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삼게 목회하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청가하고 소개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과거의 모습 그대로 육신대로 우리를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참 그게 어려운 것이죠 옛날에 알았던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같이 봐오고 수십 년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틀이 딱 머릿속에 박혀서 나도 변하지 않지만 너도 변할 수 없어 이런 어떤 틀 속에 우리가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여러분 이것이 육신대로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 다음 뭡니까 새것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한 해를 주시고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범천교회가 60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만 해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능성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집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육체대로 육신대로 그렇게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가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새로운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52개의 법령과 시행령이 바뀌는데 우리 교회도 내년에 좀 새롭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시간 좀 잘 들어봐 주십시오 잘 들어봐 주시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좀 함께 앞장서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오랫동안 사회에 왔던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 구역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할렐루야 동산으로 바뀝니다 동산 구역의 동산으로 바뀝니다 1구역 2구역 이랬던 것이 앞으로는 1동산 2동산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제 여러분 이름을 좀 정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1, 2, 3순위로 된 이름 정하는 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동산 이름을 적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구역은 무슨 무슨 동산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물된 동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아서 이거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된 동산을 한 5개 동산에 신청하면 주민등록에 있는 생년 놀이를 순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교회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우선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 주님의 동산 다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는데 사실 교육자들이 뭘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놓고 보니까 성경에 동산이 참 많습니다 에덴 동산도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밤이 왔도록 기도하셨던 개세만의 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모리야산 그 산이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앞에 있는 조그마한 산입니다 다 동산들입니다 자금자금한 산들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산들이 참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거 셀, 목장, 가정교회, 다락방, 사랑방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좀 너무 진부하고 또 약간 좀 의미가 왜곡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는데 동산이라고 하는 이러면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구역을 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 안창 아닙니까? 안창 산비탈에 있는 교회니까 동산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은 산이 많으니까 아무튼 동산이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에 많이 익어 있지만 앞으로는 동산이라는 얘기를 잘 해주십시오 어느 동산이냐? 나는 아름다운 동산이다 너는 뒷동산이냐? 앞동산이냐? 이렇게 서로 동산으로 다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구역장을 뭐로 바꿨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역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딱 어떤 구역의 책임자 어떤 지역의 책임자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드는데 여러분 동산은요 그냥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단순히 어떤 관리를 위한 하나의 체계가 아닙니다 동산은 정말 우리의 어떤 삶과 인격이 서로 교제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전인적인 소그룹을 저희들이 동산이라고 할 겁니다 구역이랑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구역은 그냥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좀 모여서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구역 보고도 하고 이런 정도의 기능을 했다면 동산은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되는 그래서 그 동산을 통해서 뭐 말씀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서로 깊은 신앙의 교제도 하고 모든 걸 챙겨주는 그래서 그런 동산을 이끌어 나갈 소그룹 리더의 이름을 저희들은 순장이라고 하거든요 순장 순장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먼저 사용한 것인데 CCC의 순장들은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CCC 순장 출신이다 이러면요 신앙의 케이스 마크를 딱 붙여줄 만큼 자기 순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목사 이상으로 그 자기의 순원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게 CCC의 순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구역 장림들의 이름을 동산의 순장으로 순장으로 바꾼 이유는요 그만큼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육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수술도 받고 좀 어려움이 있었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몇 주가 지났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건 단임 목회자인 저의 큰 불찰이자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순장은요 자기 동산의 식구들에 대해서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속속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발 나한테 얘기 좀 해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급한 일 만나면 친정엄마가 생각나는 것처럼 동산 식구들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동산의 순장님 그런 관계가 돼요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순장님들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쯤 되면 우리 순장님들이 내일 주일에 우리 동산 식구들 중에 누구는 교회에 오고 누구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 주는 교회에 헛 빠지고 누구는 오후까지 있을 거고 누구는 오후에 무슨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정도를 토요일 정도 되면 순장님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돼야 됩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제일 중요하게 바뀌는 것이 우리 구역여름이 동산으로 바뀌고 구역장님이 순장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동산을 영적으로 잘 섬기고 관리하도록 제가 부탁드리려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도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수고와 교회를 위한 헌신을 각오하고 제가 순장님들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기관의 모임이 좀 바뀌게 되어집니다 기관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1에서 6남전도회 우리 아브라함 반을 포함해서 또 사라반을 포함해서 1에서 10여전도회 이 모든 전도회 기관들이 첫째 주, 셋째 주는 반드시 나눔 모임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기관실을 다 따로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기관에 기관실이 부족한데 지금 당에서 계속 논의해서 다 각 기관마다 하나의 기관실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는 주로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관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전도회가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에는 기관 모임할 때 반드시 말씀을 나누는 말씀 나눔 모임을 하겠습니다 둘째 주에는 일제히 월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뭘 하느냐 넷째 주에는 우리 동산모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첫째 주일 지난 주 중에는 우리 각 가정마다 모이는 이런 구역 모임을 하고 동산모임을 하고 매월 넷째 주일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그때는 기관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동산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한 열 몇 개 동산이 이렇게 군데군데 모이도록 하고 또 기관실도 다 배정하고 당회실도 배정하고 안 되면 제 방인 목양실도 배정하고 해가지고 딱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넷째 주 되면 전부 다 오전 여배 마치고 밥 먹고 나면 동산별로 다 모여서 거기에서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내년에는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바뀌게 됩니다 기관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관으로 기관도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오후 어노인팅 예배도 조금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든 세대가 다 모였는데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예배하지만 넷째 주는 우리 청년대학부는 그루터기랑 한울탈이는 좀 자체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공감해야 되지만 또 우리 청년들이 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넷째 주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어노인팅 예배 시간에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석하면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달라지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 특별히 11시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의 좌석을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좀 많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산별로 앉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원치 않든 이렇게 앞쪽부터 다 앉으시게 되셨는데 주일 오전 예배는 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오는 대로 앉으시니까 앞쪽에 잘 앉지 않습니다 뒤쪽에 앉으시고 가운데 앉지 않습니다 갓쪽에 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부터 자리가 차고 갓쪽에서부터 자리가 차니까 앞쪽에 자리가 비어있고 중간에 자리가 비어있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갓쪽에 다 앉아계신데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뒤쪽을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 중청으로 올라갑니다 중청으로 올라가면 저기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 한 달 내내 저희 신무장도님들이 다 안대위원이 되셔가지고 장도님들이 복도복도에 서서 여러분들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쪽부터 앉으시고 안쪽부터 앉으시는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게 안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하지 않는데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예배 자리를 앉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우리 기관에도 말씀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기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별히 동산별로는요 정말 이 동산에 내가 속해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범천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이 동산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정말 그 안에서 전인적인 어떤 소그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내년에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 그래 왔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냐 혹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많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가 새롭게 시행하는 일에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게 더 즐겁고 오면 더 정겹고 더 마음의 주님 주시는 감사와 기뻄이 반드시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우리 부흥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주신 어떤 표어 우리 기도의 제목 따라서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힘을 소두려고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동산별로 모였을 때에 우리 순장님들에게 동산보고서 나눠드리면 거기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모든 표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점검하고 챙겨주고 또 서로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더 힘있게 그렇게 펼쳐낼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소화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333 333 신앙운동을 증개합니다 주보에 목자의 심정에 제가 그런 글을 실어서 이미 읽어보신 분이 계시리라 계시겠습니다마는 333 신앙운동이 뭔가 하면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 하루에 성경 3장 이상 읽기 1년에 3명 이상에게 전도하기 이게 333 신앙운동입니다 우리 범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년에는 하루 30분 기도 성경 하루에 3장 이상 읽기 그리고 1년에 3명 이상 전도하기 이 333 신앙운동에 여러분들 적극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범천교회 단위 목회자로 부른받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서툰 것이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용납해 주시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마음을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이 3년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3년째 하나님이 또 새 일을 교회에 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